물 보관 스트레스 속 시원한 퇴근 2011년 초설명 진공 포장기 프레시팩 프로 먹다 남은 음식도 요리하고 남은 재료도 쫙쫙 전용 비밀팩을 넣고 눌러만 주면 끝 캔도 지그러뜨리는 강력한 진공력 아니 휴대폰을 물에다 뭐하는 거죠? 아하 진공이란 뜻도 없군요 이렇게 공기를 쫙 빼서 보관하니까 책임의 집기를 찾아 맛, 향, 색깔, 영양분도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당근 처리, 냄새 걱정까지 끝 상하기 쉬운 육류도 쫙쫙 비린내 시만 생선도 냄새 걱정 없이 변질되기 쉬운 햄이나 어묵은 물론 당근, 감자, 양배추 등 수다 남은 야채도 신선하게 금방 눅눅해지는 김도 바삭바삭 용기 그대로 쫙 진공 포장 명절 때 남은 음식도 걱정 없이 오래오래 전용평만 아닙니다 일반 드릴도 얼마까지 집게로 집어넣던 조미료, 양념류도 눅눅해지지 않게 먹다 남은 과자료도 봉지째 꽉 밀병해서 처음처럼 바삭바삭 장마철에도 눅눅해지지 않고 보송보송 부피 쫙 줄여 미어쳐지던 냉장고가 이렇게 keto 라는 보pan 드릴도 어제 여러분 너 절 동 영 broom 오늘 우 오늘 어